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일 1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일 1식에 대한 컨텐츠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서 뒷부분 얘기도 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약간 1일 1식에 관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난번에 생선을 먹어야 된다 왜? 생선은 통째로 먹는 식품이잖아요 통째로 먹으면 거기에 빠짐없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째로 먹을 것을 권했는데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게 생선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 우리가 뭐 상추, 토마토 이런 거 통째로 먹죠 오이 이런 거 다 통째로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물 전체라고 합니다 일물 전체, 잎, 껍질, 뿌리채 버리는 거 없이 다 먹는 거죠 이런 마인드로 이제 생선도 먹고 채소도 먹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1일 1식을 하더라도 영양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 영양분 부족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무조림 이런 거 할 때 뭐 잎은 버리고 뭐 껍질은 두껍게 벗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째로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채소라든지 과일 이런 것도 드실 때 가급적 전체를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깨끗이 다 씻어서 통째로 먹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이어트는 아주 정직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정직하냐면은 덜 먹으면 확실히 빠진다는 거예요 1일 1식을 여러분들이 한 사흘 정도 하면은 아마 1, 2kg은 반드시 빠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실감할 수 있다 덜 먹으면 확실히 빠진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4일 정도 해볼만 하지 않나요? 딱 4일 딱 1일씩 해보시고 체중을 딱 재보시면은 아 이게 정말 살이 빠지는구나 아 이게 살이 안 빠지네 거짓말이네 확실히 알 수 있죠 살이 빠진다 싶으면은 이 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야 뭐야 이거 뭐 책에서는 살 빠진다 그랬네 이거 실제 해보니까 안 빠지네 이러신 분들은 책을 안 읽으시면 되겠죠 뭐 이건 진짜 해보면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좋겠어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긴 하겠죠 근데 덜 먹으니까 점심 식사 우리가 이제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 점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좀 생각 다르신 것 같아요 꼭 챙겨 먹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점심 정도는 걸려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점심 식사는 습관적으로 하지 마라 습관적으로 먹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가 고파서 꼬르륵 막 이런 소리가 나면은 먹어도 괜찮은데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심지어는 배가 뭐 부른데 점심 시간이라고 해서 꼭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음악을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블로그를 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 차라리 먹지 않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점심 시간 먹지 않은데 약간 눈치 보여서 억지로 먹는 것도 많잖아요 남들이 오 왜 점심 안 먹어 여기에 뭔가 설명하기 싫고 뭔가 자꾸 거절하기 좀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말을 하기가 매번 설명해야 되니까 너무 점심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점심을 딱 먹고 났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점심을 먹고 났을 때 그 생기는 불행감, 불쾌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은 거절 딱 하시는 게 맞아요 아 나는 점심 안 먹기로 했다 거절하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삶이 만족스럽고 스트레스가 없죠 괜히 먹기 싫은 밥 먹고 살찌는 것보다는 거절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계속 보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심을 또 먹게 되면은 졸리잖아요 식곤증이라고 하죠 점심을 먹으면 졸리게 되는데 이 졸린 것을 이제 내쫓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 커피가 동맥 경화를 일으킵니다 동맥 경화 그야말로 이제 뭐 배부르고 살찌고 커피까지 마셔서 동맥 경화도 일으키고 이럴 바에는 점심 차라리 걸고 커피 안 마시고 졸음을 쫓자라는 거죠 되게 나쁜 것만 하게 되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내가 뭐 배가 고프지 않은데 굳이 밥을 먹을 지가 사실 없잖아요 습관적으로 내가 점심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습관적으로 밥을 먹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딱 잘라서 나 먹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막 운동을 막 하죠 운동으로 살을 빼면 된다는 생각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굳이 운동을 하지 마라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면은 먹기 위해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움직일 뿐이지 다른 내가 뭐 오락으로 레크리에이션 차원에서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동물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막 먹고 나서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고 나서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쓸데없는 일이 어디 있냐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먹고 힘들게 또 운동하고 어떻게 보면 약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적당량만 딱 먹고 거기에 맞춰서 딱 운동하고 운동을 하는 게 뭐 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달리기 이런 거 아주 조깅 수준으로 조금 달려보는 거죠 이런 식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마인드를 또 바꾸셔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아 배가 60%만 차게 먹어볼까 라는 결심 과일을 껍질까지 먹어볼까 이런 결심 밤샘은 그만두고 일찍 잘 수 있을 때는 일찍 자자 라는 결심 이런 아주 조그만 생활 방식의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아주 좋겠다 라고 이 책의 저자가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딱 제 리뷰를 들으시든 뭐 어떻든 간에 딱 이 책을 딱 들으시고 오늘은 밥을 조금 덜 먹어봐야지 오늘은 과일을 껍질째 먹어봐야지 이러시면은 아주 큰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뭐 살을 빼고 해서 사실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뭐 일일 일식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일일 일식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인병 뭐 비만 당뇨 이런 것도 다 먹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를 계속 이게 축적이 되고 시간이 지나 노인이 되면은 이게 다 성인병으로 나타나고 결국 건강이 약화되면은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뭐 살을 빼기 위해서 일일 일식을 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일일 일식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신경 쓰셔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일 일식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일일 일식에 대한 책을 이제 두 번 했는데 여러분의 성구운동의 다이어트 제가 응원하고요 저 역시도 요즘에 좀 많이 살이 많이 쪘는데 살을 빼서 조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일 일식에 대한 책을 나눠봤고요 꿈꾸는 자몽과의 성장의 읽기는 긍자의 질과 자기의 성장에 대한 담당 때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과 관심이 있으시면 성장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